남양주 소식공장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서활동하는 시민제작단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으로 격주 수요일 저녁 9시 10분 성남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식공장 어니. 은희입니다. 자,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대인들이 대부분 최소 8시간 이상 앉아있다 보니 생긴 병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앉아있는 시간은 더욱 많아졌다고 하죠. 자, 몰아서 한두 시간씩 하는 운동보다는 30분마다 5분 정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5분 걷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만 지키신다면 6개월 동안 매일 운동했을 때와 비슷한 건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앉아계셨습니까? 남양주 소식공장 함께하시면서 잠깐 제자리 걸으면 어떠신가요? 자, 출발합니다. 의자병.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고의병. 중2병 이런 건가?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건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기는 질병을 통틀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30분에 한 번씩 5분 걷기 운동만 하면 혈압이나 혈당지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엄마가 엉덩이 띄지 말고 앉아 있어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엉덩이를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 그 힘에 달린 거다 얘기했는데 건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죠.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남양주 소식공장.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함께 갑시다.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남양주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명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길이라든가 여기 너무 예뻐 이런 곳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멋진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인데 날이 이제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러잖아요. 너무 적응이 안 돼요. 40몇 년을 살고 있는데 한참 있지만 늘 적응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좀 춥게 향기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야외보다는 실내 구경할 곳을 좀 찾아서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진짜 너무 이렇게 막 날이 추웠다가 그래도 좀 따뜻했다 막 이러니까 감기 걸린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야외보다는 그래도 좀 실내 활동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 거긴 해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은 프라움 악기 박물관입니다. 어? 저 이거 뭐 나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쪽 지나갈 때마다 건물을 몇 번 보기는 봤어요. 어 맞아요.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웅장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제 느낌상에는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들고 이래서. 맞아요. 사실 좀 못 들어가 봤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한 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은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뭔가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냥 잔바 입고가 쓰나요? 암요. 프라움 악기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서하향 악기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현악, 탁, 건방한 악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악기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악기들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아시는 악기들이라고 바이올린, 진짜 피아노 일반적으로 사실 다 아시는 분이다.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정말 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악기 종류도 되게 많았고 옛날 바르쿠시라던가 그런 피아노들도 굉장히 웅장한 전시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람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악기들도 따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조용할 것 같지만 교육을 시작하면 뚱땅뚱땅거리는 소리라든가 또 같이 협주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정말 눈으로만 보는 악기박물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악기를 한번 연주도 해보고 만져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강도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또 많이 갈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홍열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정말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섬찌박이. 엄마가 섬그는 해군요. 그러면 운다는. 그렇죠. 눈물이 난다니까. 그 곡이라든가 봄이 오면 바우곡에 이런 걸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용했던 그 피아노도 볼 수가 있고 친필 악보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홍열 선생님의 곡들을 여러 가지 또 보고 악보도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렇군요. 뭔가 좀 특별한 또 연주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매력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주 수요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에 12시에 입장료만 내시면 고품격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대요. 그래요? 진짜? 이게 입장료가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예요? 네. 초등학생은 4,000원. 중학생은 5,000원. 성인은 6,000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마다 6,000원 내시면 언제든지 음악회를 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미 공연이 꽉 잡혀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못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날 좋으면 진짜 드라이브 삼아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여기가 온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되게 넓고 쾌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술꾼 도시 여자들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 거기에 결혼식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펼쳐진 데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최근에 드라마에도 이렇게 협찬이 된 그런 장소네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여기서 편하게 커피를 드시고 아이들은 뒤에 있는 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셔도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낮에만 가볼 만할까요? 밤에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저녁에 연주회가 있을 때가 있대요. 이 때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라움 악기박물관, 정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면 멋진 음악과 클래식 음악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제 꽃필 때 됐으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은희님 멋진 장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유튜브 남양주시 남양주TV와 또 성남 FM에서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 클릭 한 번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남양주TV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완전 쿨한 척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아니,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이러셨는데 엄청 신경 쓰입니다. 네, 하다 보니 옷을 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조회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디도 들어가서 몇 명이나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유튜브 채널 남양주TV와 성남 FM 90.7 격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 10분부터 방송이 되니까 함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 얘기를 할 줄 몰랐나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남양주 소식 간단하게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네. 첫 소식은 휴먼북 라이브러리 열람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휴먼북 제작을 한다. 네, 네, 네. 채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멘토가 되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분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휴먼북이라고 해서 책처럼 전자책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어디서 열람하는 건가? 이분들이 다 일일이 작성을 하시는 건가?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그 전화를 이제 해보니까 멘토를 직접 1대1로 만나게 해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체능부터 법률, 의학 정말 많은 분야의 멘토들이 사실 이미 계시거든요. 이 다산서당에 가시면.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 좀 해 주세요. 제 개인 자산 좀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탁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법률의 어떤 이런 쪽으로 직업을 구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조언을 잘 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저도 애매했어요.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건가?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 들어가시면 열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발언이 계속되면 그냥 이게 자체가 종료가 돼버리고요. 개인 심리, 법률 소송, 의학적 처방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나의 자산관리 아니면 저 대학교에 이게 숙제가 있는데 개인과제 이거 좀 내용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부탁은 삼가해달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더라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직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관련 업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원하는 분야 멘토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드리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남양주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두 분이 만나기에 적정한 장소를 추천을 해드린대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혹은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가셔가지고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죠. 대신에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위에서 설명했을 때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저도요. 중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와. 좋네요. 분야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다산서당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이 안 되면 일단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나는 좀 궁금하다. 전화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31-590-8511, 590-8511번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남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 교육 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ERP 회계 부분하고 사회복지사 실무 부분, 단체 급식, 조리사 양성 부분들이 있는데요. 3월 23일 목요일부터 18월 1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남양주 소식 전해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세계 최악의 근무 환경 1위로 꼽힌 직업이 재난수습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야의 책들이 요새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이 책을 내시는 걸 저도 봤는데 이게 죽음의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도 유족들에게 고인의 삶의 마지막이었던 것들을 남겨주는 직업이라고 해요. 사실 읽어보면서 약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떤 물건으로 내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멀리 갔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게 남겨진 것들로 인해서 먼저 한 그분의 인생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막 간다면 남는 거는 차와 닭이와 글이 아닐까. 진짜 닭이가 남겠네요. 네네네네. 글도 남고. 언니님은 어떠세요? 저는 안 읽고 사모은 굉장히 많은 책들. 새 책?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겨주고 싶은 집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남양주 소식 공장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꽉 채운 남양주 소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